저희의 첫 디지털 싱글 헤어스트라는 곡의 뮤직비디오 촬영을 위해 왔습니다. 요즘 아주 대세이신 분이시니까 아주 영광이고요. 저희는 그저 감사의 딸이니까 행복합니다. 오 올라타는 씨란 말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진짜 저는 먹는 방법 나가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언니는 수킹 모드 6시 내 고향 왜 울어요 우는 거 아니에요 자꾸 왜 묻나요 기분 전환용인걸요 I'm cutting my hair short I'm cutting my hair short 절대 헤어져서 아니야 우는 것도 아니야 예뻐서 하는 거야 I'm cutting my hair short 생각보다 지금 되게 안무도 해야되고 지금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멘탈 쿠키 됐어. 저희의 첫번째 음원이 고기썽 나오니까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늘 열심히 찍은 뮤직비디오를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늘의 첫번째 음원은 고기썽 나오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오늘의 첫번째 음원은 고기썽 나오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오늘의 첫번째 음원은 고기썽 나오니까 많이 들어주세요.